안녕하세요. 피너팩토리 감독 김성민입니다. 피너팩토리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. 중성화 수술은 효율적 관리라는 이점과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.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수술의 존재조차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. 작품에서는 주인공 개인사의 초점을 맞춰 가볍게 풀어내고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이 정답일지 모를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